자막라 오늘은 병아리들이 이사 온 날입니다 식초패의 고기은 이것은 소금입니다 고기 바닥에 소금을 붓게 해 주셨어요 고기 바닥에 초저연 소금을 부어주고 원래 횟때도 만들어야 되는데 횟때도 만들 시간이 없어요 임시방편으로 집이에요 집 추우니까 밥이 없지? 들어가있어요 원래 박스가 5개였고 양아리가 청마리에요 청마리 일단 큰 것만 갖고 왔어요 큰 것 너무 애기들은 안 가져왔어요 얼어 죽을까봐 내부 작업 내부 작업 도착 안쪽으로 가야지 어묵 도착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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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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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청양고추 이렇게 몰리면 안되는데 옆에 다 내려 옆에 끝까지 다 내려 얘네들이 따뜻한 데만 있다가 내가 오늘 처음 와갖고 지금 걱정입니다 얘네들이 온풍기 열풍기 가 있던 하우스에서 큰 애들이라서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온풍기 열풍기가 없어요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밤부터 오늘밤 한 며칠밤이 고비입니다 저도 그렇고 며칠은 밤마다 올라와서 확인해야 돼요 며칠밤이 며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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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얼른 보컨 며칠이 며칠이